너는 측정한 적이 있니? 길이를 방의 길이를 측정한 적이 있니? 뭘 사용해서? 너의 발을 사용해서 측정의 단위로 발을 가지고 방 길이 측정해 본 적이 있니? 이런 얘기죠. 발의 길이면 1피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대략 3000년 전에 기원전 전에 고제 이립트인들이 개발했는데 뭘 개발했어? 큐빗 시스템을 개발했죠. 측정이 어떤 큐빗 시스템을 개발했죠. 큐빗 시스템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스템이겠지? 측정하는 어떤 수치겠죠. 확인해 볼게요. 큐빗 시스템이 뭐냐면. 현실 이번에. 큐빗 측정이래 그냥. 큐빗 실어 나왔네. 나온 거 없고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 처음 가방 찾아보겠습니다. 왜 피니? 그것은 큐빗 시스템을 받아주는 거지. B번 해볼래? 그것은 기초인데 뭐에 기초했어? 길이에 기초했죠. 무의 길이. 부분인데 무의 부분. 팔과 손의 부분의 길이에 기초했죠. 뭐라기보다는? 발이라기보다는. 발이 아니라 팔에 기초한 길이죠. 이집트의 큐빗은 뭐였냐면 길이었어. 무의 길이었어. 4암인데 4의 앞 전체. 8의 8인데 어디 앞에. 이 앞에 이 문이 있죠. 4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아 뭐. 나도 확실하게 안했죠. 100암 정도의 길이 있죠. 4암이니까. 사실. 확인해 봐야되있고. 네. 앞쪽 팔에 해당하는 거죠. 뭐로부터 해. 끝으로부터. 뭐로부터. 팔꿈치의 끝으로부터 어디까지. 가운데 손가락의 끝까지. 어딘지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빗이죠. 큐빗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서브 디바이드. 다시 한번 밑으로 뭐라는 거야. 나눠지는 거죠. 뭐 나눠지는 거야.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지는 거지. span. farm. digit. part of digit.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이해되니. 네. 큐빗 시스템 설명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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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에이죠. 어. 어. 갑자기 이게 나오기 좀 이상하지. 그지. 그 왕실의 건축가가 이상하다고 나올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에이죠 일단. 물론. 길이인데 뭐해 길이. 큐빗의 길이는.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양하죠. 그래서. 이집트가 만들었는데. 대부분 만들었어. 표준 큐빗을 만들었지. 근데 뭐라고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왕실 큐빗이라고 불리는. 표준 큐빗을 만드는 거죠. 그것은 뭐에 기초했냐면. 기대에 기초했죠. 뭐에 기초했어. 파라오에 포함에. 포함에. 그. 기대 기초한 거죠. 파라오에. 파라에. 기준에 한 거지. 그 왕실 큐빗은. 한 조각에 뭐했어. 까만색. 밑에 나왔죠. 뭐야. 화강함이었죠. 대략 52.3cm의 기대. 됐니. 네. 그 다음에. 심벌. 뭐에 불구하고. 왕실의 건축가가. 지녔음에도. 로열 큐빗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된 카피가. 뭐 됐던 거래. 디스트리뷰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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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니까. 디스크라이브라니까. 디스트리뷰티드 뭐죠. 방에 있는 기옥. 그 뭐냐. 어떤 단어를 외울 때. 스펠링 하나로 예식하지 말고요. 이 문맹에서 녹여놔야 되거든요. 그 전체에 걸쳐서. 나무로 된 카피가. 그. 복제볼이. 디스트리뷰티드 되어진거죠. 분해됐다. 카피가 분해기잖아. 다시. 파라오에. 골드. 로열 큐빗이 있어. 근데 이것을. 화강함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을. 전국에. 디스트리뷰티 한거야. 뭐니. 기옥. 어. 나누다. 유통시키다. 분배하다는 얘기에요. 분배되어진거죠. 아직. 근데 이 큐빗 막대가. 머스템피티가 뭐지. 아니야 아니야. 뭐뭐에 썼으면 틀림없다지. 뭐에 썼으면 틀림없어. 매우. 정확히 썼으면 틀림없죠. 왜냐면. 길이. 사이드. 그레이트 피라미드의 길이. 어디에 있는. 기자지역에 있는 그 길이가. 다양했는데 얼마만큼. 단지. 몇 센티미터 만큼만 다양했던걸 보니까. 길이가 정확히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은하 아니니. 이것도 좋은 문제에요.